오늘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받고 죄사암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 원수 마귀의 그 소유에서 노예에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성명을 부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비라는 그 말씀의 뜻은 헬라의 원어로는 크레스토스 이 말씀을 그 뜻을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 잘못에 대해서 응징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극리를 여기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 내게 했고자 하는 자를 나도 그에게 갚아주는 것이 우리의 참 인성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자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게 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사르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우리는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에 권력도 있고 세상에 학식도 있고 세상에 돈도 있고 많은 것을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자비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거부하시는 이유의 첫째는 불신인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10편 14장 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선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거역함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없음을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재를 가정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우주 만물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전쟁, 아픔, 이별, 서로 분열, 시기, 쟁투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없을 때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세상의 철학과 이념들 그리고 이단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땅의 여러 가지 전쟁들이 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미움과 시기와 쟁투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의 한국 동족상전의 비극인 6.25도 마찬가지요. 1,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사람의 마음 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야망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비극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부심을 받은 자가 되는 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사랑과 용서와 극률과 자비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마음 불신의 마음 이것이 첫째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불신으로 인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한 것이요. 그 결과는 그야말로 비극적인 서로 살륙과 싸움과 분쟁이 난무하는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나라들 나라 간의 문제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모든 성령의 아홉 가지 그러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정이 불화가 있고 파괴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그렇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 속에서 분열과 시기와 쟁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의 마음인 것이에요. 불순종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속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리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력 아닙니까 옛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아직도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불의와 추악과 탐력과 악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시기하고 분쟁하고 악덕한 그러한 마음 남을 비방하고 능력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의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마음 속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을 원하지만 그러나 옛사람이 그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 디도서 3장 3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가지 정력과 행락에 종로루 탄 자여 악덕과 투기를 일삼는 자여 가정스럽고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용서하는 마음 극률과 자비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죄인됐을 때에 우리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를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그 자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조차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나의 나댄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사는 자의 결론입니다. 내 힘으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보다 더 강해 마귀로 우리보다 더 강한 거예요. 옛사람이 나보다 더 강한 자예요. 나를 인도하는 자예요. 그 죽음의 길로 형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타락한 세상과 마귀와 정력에 따르는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의 3장 기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항의할 때 나침판이 가르치는 것 항상 북쪽을 가르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에 개시하시는 것 아닙니까 항상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이 맷도록 목표를 잡고 그 각도를 지어서 그곳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판과 같아요. 그러나 그 나침판에 침을 인도하고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하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내 자신의 철학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어떤 세상의 이념을 통하여 살아간다면 반드시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도 사람이 만든 철학과 사람이 만든 지혜와 사람이 만든 이념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한다고 하지만 이 민주주의 자체도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아닌 것입니다. 데모크라시 그러나 우리는 데모 국민이 운행하는 주권을 가진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한 분이 통치하십니다. 이러한 나라가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통치하는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마귀가 통치하면 지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의 제사장 되는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사랑의 권위를 가지고 자비와 극률과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영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냐 아냐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이 그 권위를 행사한다. 비극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야 될 그 사랑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과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그 가정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자비하심의 그 권위 그래서 권위는 항상 자비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악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노예화시키고 가정을 노예화시키고 자녀를 노예화시키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주권자가 권위를 대권을 받은 자가 그렇다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쓴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요새는 어디에 가기도 했는데 옛날에는 지도를 찾아서 그냥 가는 곳마다 물어가면서 이렇게 갔는데 지금 얼마나 편합니까. 목표만 딱 설정하면 자동으로 쫙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잘못된 길을 가면 삐삐삐 하고 길을 유턴하세요. 돌아가세요. 그래서 바른 길로 또 인도해주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갔을 때 내비게이션처럼 나침판처럼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은 자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디도서 3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예수 크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그하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잘못돼 갔을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곳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힘든 대로 거두리라. 저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삶 속에 잘못된 길을 완벽하게 바른 길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미혹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에서 6장 9절에 있는 그 말씀 그 말씀대로 그곳에 가면 안 된다는 거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현세의 삶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천국으로 가는 것만이 우리의 제1목표지만 그곳에 가는 동안에 여러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여러가지 질병들 우울증 강박증 불면증 심지어는 조현병 그리고 각종 자율신경에 실조에 이어 생기는 자가 면역성 질환들 과민성 대장 증후군 만성 위장병 질환들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말할 수 없는 뼈관질질환들 피부질환들 희귀병 난치병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저 너희들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천국 보내줄게 이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로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주님의 지키심이 있다 이거예요 지팡이로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양 목을 잡아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늑대와 실왕과 사자가 양물을 해칠 때는 막대기를 던져서 쫓아내는 그야말로 해방시켜주는 양을 보호하는 선한 목자 주 예수 그리시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마음속에 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공생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목적이 뭐예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고 또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속자는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나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지 지금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기적이 필요가 없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기적이 필요할 뿐이지 성경이 다 완성된 후에는 무슨 신유의 역사가 어디가 있고 은사가 어디가 있느냐 다 필요 없고 다 끝난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교리도 있죠 물론 그것도 하나 만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행하고 제자들에게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에 따라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은 공생의 때도 자비로우시고 불쌍히 지금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 불변하시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료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에 각색 질병에서 고침당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유의 역사가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귀신이 따라가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해방된 자들이 얼마나 자유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말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뭐하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주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꼭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한 자를 그대로 보고 넘어가지를 못해 그 마음이 너무나 정이 많으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율법의 법을 그냥 초과해버리고 법을 위배하면서 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신 다 그렇습니다 자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서 만지는 건 율법에 금해요 허락해요 금하는 것이 절대 금합니까 심지어는 나병 환자는 성내에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야 알리지 않으면 그 율법에 저촉되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원하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 그에게 가까이 가시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율법에 금한 그들의 환불을 만지시기까지 그리고 그들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속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극리를 여기심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야 사실은 세상의 법으로 보면 그게 불법이야 불법 법조인이 봤을 땐 이거 불법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를 언제 고치셨어요 안식일날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막 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안식일날 아무 일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날 왜 이 사람 병을 고쳤어 그러자 아니 낙타가 뭐 빠져 양이 그 구렁텅에 빠졌으면 안식일날도 너희들 건조대주지 않냐 하물며 이 사람의 그 전신이 망가져서 그제 패인이 된 이 사람을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베데스다 그 행각에서 물이 통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물이 한 번 통하면 딱 한 사람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유를 받는데 이 사람은 누구도 짊어지고 가서 그냥 던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서 이 사람의 전신을 힐링 더 홀맨이에요 홀론 안투로폰 휘기에서 우리 한국개혁성경에는 전신이라고 말았지만 그러나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에는 전인을 치료한 것으로 왜 노여워하느냐 그래서 전인치유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날 고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성각에서 성전 앞에서 만났을 때 소자야 네가 나음을 입었으니 이제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뭐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사람들이 그 정부는 도망가고 그 여인만 홀로 남았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돌을 던져서 다 던져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스톱 먼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 놓치라 하면서 땅에다 그 각자의 죄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그걸 보고 양심에 가척이래 돌을 던져버리고 다 도망가고 말은 한 사람도 없어 여인아 여인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여 귀신을 향하여 군대 귀신 들리는 자들이 다 따라가도록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귀신이 돼지 떼에 들어갈 것을 바랬어 예수님도 귀신을 불쌍히 여겨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귀지 떼에 들어가서 결국은 돼지 떼 2천마리 다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거래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말짱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려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가지 말고 네 고향에 돌아가서 네가 이렇게 건전하게 치료되었음을 해방되었음을 간증하라 그래서 그는 자기 가정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 위대한 은혜를 그 자비로우심을 간증했다 이거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리 조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 고쳐주셨더라 이 거래사 지방에 군대 계신 들린 자의 간증을 듣고 나음을 잇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떤 이유를 초월해서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모든 하나님 그 가난의 지방인가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불쌍히 여겨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통분이 여겨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은혜받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정지함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불쌍히 이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가 알면 눈물이 나와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극렬과 자비의 마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해방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 우리가 영육간에 구원받고 건강하게 되고 회복되고 가정의 회복되고 직장의 회복이 되고 건강의 회복이 되고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얻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차비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차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6장 36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의 차비로움과 같이 너희도 차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도 차비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로 믿습니다 한 율법사가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본 10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래 너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연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래 내 대답이 옳다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해야 너희가 살리라 영생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비유하시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강도 만난 자 거반 죽게 되었어 숨도 못 쉬어 제사장이 내려오다가 죽어가고 있는 혹시 죽었을지도 모르는 자를 보고는 혹시 그 사람 만지면 그 사람 구원해 주기 위해서 만지면 7일 동안 성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제사장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율법에도 만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레이원도 마찬가지예요 레이 성전 성기는 일도 못하고 성 밖에서 정함을 받는 예식을 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내려와서 그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를 보고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바르고 붓고 싸매어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주었다라 그리고 그가 다시 일하러 나가면서 두뇌 테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마리아인 누가 이웃이 진정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율법교사에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때서야 강도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준 선한 사마리아인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우리가 믿음은 구원 받고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영생 복랑을 약속된 구원인데 아니 예수님이 무슨 이런 말을 하시나 그 율법교사에게 네가 나를 믿으면 너는 구원 받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네가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네가 천국에 영생을 얻는 것이야 이거 좀 교리적으로 좀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한때는 그런 의문을 갖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나 그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하게 사마리아인처럼 100% 일생 동안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떨 때는 그렇게 행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떨 때는 내가 바쁜 일이 있으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자라야 살리라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인이라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라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야고버서 2장 22절에 나타난 것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이 온전히 되었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무슨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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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이거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구원받을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보이라 이거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믿는다 예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지 안받을지는 아무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인가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이게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7 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행함이 함께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여 지느니라 사랑해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함인가 그것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매우 주의깊게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 크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믿음을 구분하는 중요한 조건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을 갈라놓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 좌편에 있는 자들 갈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너희가 나를 마시게 하였느니라 낙은에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서 헐벗을 때 옷을 입었고 옥에 갇혀있을 때 나를 찾아보았어요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시고 어느 때 주께서 아프시고 어느 때 주께서 옥에 갇히셨습니까 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행신을 행할 때 이웃을 도울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차별 차비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 불식간에 예수님께 우리가 먹을 걸 드리고 입을 걸 드리고 마실 걸 드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이웃에게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에게 우리 서로 서로 섬기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 도울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을 접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건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임금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이웃에게 나타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마땅히 대접할 자를 대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에게 차비를 베푸는 자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뺏뜨렀다 값을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우리의 주님의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비를 행하는 믿음인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주의를 돌아보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눌린 자를 자유쾌하고 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영원히 방황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해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기를 주의름으로 추간합니다 이것이 자비를 받은 자가 이제는 우리가 자비를 베풍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자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베풀자에게 베풀어야 돼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공급해 주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변화를 받고 새로함을 받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나라 이 나라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지막 때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포금을 세계에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여 성배의 민족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민족이 마지막 때의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차비를 실천하는 우리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